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보이세요? 자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여기 홍대 백바지랑 여기 통짜 이 골목 보시면 2층에 오르트라고 저희 가게가 있어요 여기 한번씩 이거 보고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홍대 놀러주셨는데 뭐 술 마시거나 뭐 카페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씩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시부터 오픈을 해요 혹시 그러시는 성인분들은 와서 연락 한번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노래 틀고 목음 돌보러 갈게요